달쌍이와 첫 나들이로 폴로라도를 여행 중이었어요. 우리는 7월 18일 오후 12시 15분에 출발하는 두랑부 증기기관차를 타기 위해 이동 중이었고요. 그런데... 아이씨! 어! 불 맞췄어. 어, 유리 깨지면 안되는데 큰일 났네. 어디서 날아왔지? 그러게. 앞의 차가 돌을 밟았나봐. 그렇지, 그렇지. 그런거지. 야, 이거 큰일 났네.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금이 가더라고. 맞아. 어우, 놀래라. 딱 맞았는데. 괜찮나? 여기 맞았다. 여기 저거야? 어. 딱 보이지? 금 갈리스레인데. 오마이갓. 찍고 있어. 네. 찍고 있어. 찍고 있어. 찍고 있어. 쳐다본다 쳐다봐? 응 다시 간다 어머니가 또 쳐다본다 아유 저기 있다 새끼콩 간다 뒤에 아 귀여워 엄마 따라간다 귀여워 아 귀여워 이럴수봐 곰을 보다니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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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있어? 응 야 어떻게 절벽으로 올라가 응 야 아니 도로로 지나가는 것부터 찍었어? 아니야 곰 올라가는 것부터 찍었어 여길 찍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내려와야 돼 어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헉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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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ım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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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